첫번째 팀의 전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각 팀의 팀 전원은 팀 등수에 따라 각각 다른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등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바를 부른 생운의 여신 팀입니다 1등은 어떤 팀이 될지 미세이의 백걸 국걸을 부른 유어걸 팀 위너의 릴리 릴리를 부른 릴리를 찾은 팀 두 팀 모두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한 팀들 중에 제일 좋게 봤고요 과연 오늘의 1등 미세이의 백걸 국걸을 부른 유어걸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두 팀 모두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우리 유어걸 팀이 조금 더 엎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팀워크가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경연 때도 오늘처럼 열심히 한 뜨거운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